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장갑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음 어? 나 이거 장갑 빼야되는데? 아 모르겠다 합쳐라 제이스 자린데요? 사교계? 제이스 가겠습니다 혹시나 됐다 나 레벨업 시갈리 해 갑옷이나 BF소드 오케이 세게 세게 가자 이깁니다 좋아요 밤나가 밀쳐주고 밀쳐주면서 힐 한번 해주고 타릭 힐 해준거를 타릭이 만화를 채워서 또 한번 자가 치유를 하고 질리언이 폭탄 터뜨리면서 유지력으로 승부를 보는거지 아 타릭 죽으면 안되는데 신지드 던져 그렇지 연장전 데미지 두배 그렇지 3연승 오 이즈리얼 2성 붙었고 도난 나오면 룰루 팔고 돈 나오면 6렙 치고 룰루 올려서 3강하술사 저 이거 이혼의 타블블만 만들어서 피관리할게요 내가 피관리를 한다고요 에? 나 근데 올릴게 없는데 리롤 한번만 칠까? 탁자 좋다 어 이거 이거 먹고 4-6에서 혁신가 나오는건가? 어 카이머딩거 나왔다 잠깐만요 나 뭐 비는거야 혁신가 아 세라핀 맞다 나 혁신가에 심장이 없지 세라핀 이거 어떻게 먹냐 뭐야 타릭이 왜 있어 야 아니 너 저격수잖아 너 이거 진이잖아 너 왜 혁신가를 가고 있어 죽어 너 타릭 2성이면 다야? 바로 그냥 태블망 이혼 어디 뭐 약한 데까지 와가지고 그냥 겹치고 있어 컷 컷 어 세라핀 먹자 이거 쇼진으로 빼도 돼 세라핀 아니면은 나중에 무대 만들어가지고 제이스 줘도 되고 근데 1등이라서 먹을리가 없네 네 장갑 하나 더 먹자 아 아 연운 먹자 연운 나 이거 어떻게 늑대까지만 연승 안될까? 이자는 안보고 연승 늑대까지만 연승하게 해주면 안될까? 그럼 나 7렙 찍고 돈 쓸게 연운으로 고물상 보죠 천재인가? 주자 그냥 이즈리얼 주자 성배 주고 어디 그냥 이성 샤콧다리가 그냥 잔나로 밀쳐지고 아 자이라로 묶어주고 하려고 했는데 내 자이라가 아니잖아 내 자이라가 아니지 하이머딩고 쓰고 있지 나는 7연승 이거 이자 안볼게요 이거 팔았다가 타릭 나올 것 같아 여까지만 하고 아 근데 나 혁신과 테라핀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냥 여까지만 할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중간에 한 번 연승 끊길 생각하고 그 뭐야 8레벨 빨리 가자 제이스도 찾아야 되니까 그쵸? 그냥 빨리 빨리 그냥 가자 한 번 중간에 연승 끊길 생각하고 팀을 숨기고 있다기보다는 예능 덱만 하다가 그냥 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그냥 예능 덱이랑 미션만 하다가 이기는 법을 까먹어버렸어 롤체를 하는 법을 까먹어버렸어 근데 제가 예능 덱이랑 미션만 한 지가 거의 1년 반? 옛날에는 제가 잘 했었는데 그냥 게임을 하는 법을 까먹어버렸어 아 여기 타타 1성일 때 만났어야 됐는데 2성이 돼버렸네 근데 이거 잔나로 밀쳐주고 암살자들 밀쳐주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강화술사도 있어가지고 안되네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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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게 강화술사지 컷! 원래 강의 영상이었는데 시즌 1,2 때는 시즌 2 후반부터 예능으로 갈아탔습니다 아 3때도 유익했어요? 그럼 지금은 유익하지 않다는 소린가요? 3때도 유익했어요? 아 지금은 유해하다고? 아 지금도 유익한데 3때도 오케이 합격! 모범 답안 합격! 오케이 합격! 여기도 이겼네 이게 해불망이랑 이온이 좋아 아니면 모렐 이온 리산드라 주고 쓰거나 그쵸? 이렇게 하니까 빌드업 평소에는 제가 그냥 어? 지금쯤이면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원래는 근데 어? 이길라고 게임하는 나는 다르지 BF소드 먹고 무대 하나 만들게요 BF 못 먹으면은 저 덤블 조끼 가도 돼 오케이? 덤블 조끼 가자 갔나이성 감사합니다 천천히 이제 그냥 어? 8렙 가서 리롤 치고 대충 어쩌면은 9렙도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혁신가의 심장이나 혁신가의 모시기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잔나이성 자 오케이 타릭 개튼트네요 이거 1성이 아니야 얘는 지금 왜냐 3강화술사를 받았고 잔나이성이 힐해주고 타릭이 덤블 조끼가 들어갔거든 이거는 얘는 지금 1성이 아니야 얘는 지금 1.9성이야 자 혁신가 조 아 스포트라이트 공유는 너무 아니고 사학자 받아야겠는데요 일단 3강화술사 받자 아 진짜 나 근데 5역신가 언제 만들어주는 거야 나 내일 진지하게 하실 건가요 유튜브 뽑으시나요 근데 진지하게 해도 제가 져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다 잘해요 줬다 여기 어 어 아 이즈리얼 죽으면 안 되는데 야 타릭 버텨봐 하이머딩거가 지금 진 타겟팅 했거든 오케이 이겼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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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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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제발 제발 아 이씨 개 아깝네 아 아 아 너무 아깝다 아 아 무대 올리면 쌍이온 가야 되는데 배천사 주면 되잖아 세라핀에 오 무대 거결 제이스에 배천사 세라핀 아 자자자자 잠깐만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 9렙 갈래 나 피 많어 지금 아니 제가 얘를 빡치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유도한 겁니다 이거 나오게 9렙 가자 제이스 유미만 나오면 끝나거든요 아쉽게도 7억 신가는 안됐지만 그냥 9벨류로 때려 눕히면 야 3가구의 수행 뭐야 이거 흐흐흐 흐흐흐 3가구의 수행 뭐냐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잡지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잡냐 탐켄치로 먹어버릴까 9레벨에 제가 어차피 7억 신가가 안되가지고 나 이거 조합 좀 생각해보자 4학자랑 잔나 강화술사 이런 쪽으로 받을거고 일단은 5억 신가 받을거야 잔나에다가 유미 이렇게 하면 4학자 되고 9레벨에 어 그 오리아나랑 탐켄치 쓰면 되겠다 어 오리아나 탐켄치 쓰면 되겠다 깔끔하네 지금 충분히 세다고요 이렇게 그쵸 충분히 세기 때문에 9레벨 충분히 가도 된다는 판단 괜히 8레벨 1홀 쳤다가 망하거든요 저는 그냥 9레벨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9원 하나 가자 9원 탐켄치 그냥 써도 돼 8이 붙었고 이길라고 하니까 뭐 되는구만 전스트 아직 안 죽었구만 사교계를 왜 곰한테 주죠 그냥 귀여워서요 감사합니다 야 너무 세다 여기 트론들 야 이거 이거 용 갖고도 이기기 힘든게 트론들 덱인데 이거 피 없어서 누가 죽여줄 듯 해요 그 누가 나야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애들이 없어 그 누가가 나예요 내가 쟤를 잡아야 되는 건데 난동꾼 지는 또 처음 보네요 이거는 뭐 그냥 난동꾼이 더 잘 붙었나보지 뭐 그쵸 난동꾼 지는 또 처음 본다 근데 개센데 뭐야 뭐야 어 포우네 잠깐만 야 이러면은 타렉도 쓰고 탐캐치도 쓰고 다 쓸 수 있는데 아 7억 싱가는 못해요 그래도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근데 얘도 템을 떨군단 말이에요 포우네 말고도 더 떨어질 텐데 완품념 이거 템 나와요 이거 완품념 아니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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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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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우네 두 개 나왔어 야 아니 제이스 왜 안나오는거야 아니 제이스야 제이스랑 유미가 제일 중요한 애들인데 걔네가 안나오네 근데 이거는 제가 밸류로 다 찍어누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야 아닌데 못 찍어누는데 잠깐만요 야 나 이제 슬슬 아프다 장난하지마 나 슬슬 아퍼 이제 제이스 한마리만 줘 야 오케이 그냥 6척신가 가자 오케이 깔끔했어 빅토르를 빼야되고 일단은 오케이 자이라자리에 유미가 들어가야되고 아 개센거 봐 그냥 뚜드려 패네 이제 오케이 포우네로 실드 오케이 고물상 받으니까 이제 대신 징크스 그럴까 징크스 그냥 나 치간 필요없는데 징크스 필요없는데 징크스 필요없는데 나 야 끝나겠는데 이거 나 너무 세졌어요 나 내 자신이 감당이 안될정도로 세져버렸어 나 이제 아니 치러 가시구요 어 혁신가 혁신가 야 7혁신가 가자 잠깐만 나 뭐 있어야 돼 이즈레얼 이거 올리고 혁신가 주면 되잖아 오케이 됐다 7혁신가 7혁신가 나 지금 어 나는 지금의 나는 누가 봐도 못 막아 지금의 나는 너네 그 암살자 댁 따위로 나를 막을 수 있는게 아니야 너 죽었어 너 어 너 죽었어 이거 나 이거 지금의 나는 그냥 신이야 나는 지금 오케이 아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해봤습니다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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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